근데 진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? 나 또 찬찬히 뜯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? 갑자기 웬 작업 멘트? 혹시 쌍둥이 아니에요? 그야 모르죠. 우리 부모님이 나 모르게 이 세상 어딘가에 나랑 똑같은 쌍둥이 자매를 숨겨놨는지? 너? 아닌 말고요. 나 박희경 씨 본 적 있어요. 그렇죠? 나 본 적 있죠? 신문 잡지에 실린 박희경 씨 사진 본 적 있어요. 근데 그때 그 기사 진짜 사실이에요?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박희경 씨 그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아닌가요? 백도희 씨 쓰레기랑 선보로 나왔어요? 난 상관없어요. 박희경 씨가 쓰레기든 아니든. 근데 나는 박희경 씨가 쓰레기가 아니다에 한 표.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. 장난 아니네요. 병 주고 약 주는 솜씨가. 장세진 씨 외삼촌 되시죠? 근데 장세진 씨랑 결혼한 그 강태준 씨 어떤 사람이래요? 확실히 합시다. 그쪽 지금 손보는 겁니까? 아니면 일하는 겁니까? 일단 쌍필. 바쁜 세상이잖아요. 그 사명감은 참 좋은데 잘못 짚었어요. 뭐가요? 나도 내 조카지만 기사 보고 결혼 소식 알았거든요. 아무리 털어봐야 나한테 나을 거 없으니까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. 억지로 나왔죠? 그게 보여요? 부모님 강요로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? 하나같이 멋있어 보인다는 거.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멋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까? 눈은 아주 정확하시네. 나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나 정말 이렇게 안 꾸몄는데도 너무 예쁘죠? 그쵸? 그쪽도 지금 억지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? 사실 처음엔 그랬어요.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사실은 아까 낮에 맞선 숙제 후딱 해치우려고 박형 씨 찾아간 거예요. 근데 그 숙제 일찍 안 끝낸 거 나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아... 한글자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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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을 연속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